자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제가 금일 브리핑 해드릴 종목은요. 알체라 종목인데요. 알체라 종목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거 우리 주주분들께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공지해 드릴 거니까 마지막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알체라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체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6%에서 내지는 7%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거 잘 보자면요. 주주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꼬리가 빠진 은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물론 여기까지는 하락이 됐었지만 결국엔 다시 한 번 말아 올리면서 여기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자 눈에 띄는 파란 불과 마이너스 당연히 신경 쓰이시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자 이때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항상 거래량도 보자 그리고 나서 매매 동향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알채라 어때요 주주님들. 자 거래량을 보자고 한다면 자 매수세가 이렇게 분출된 거에 비해서 나간 매도 물량이 현저히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은 없어. 그럼 남은 물량 다 어디 있다라는 거요. 아직까지도 이 종목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들로 하여금 물량 소외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한 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매매 동향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자 외인들. 어때요 주주님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 외인들이 바보라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알채라를 매수를 하는 거냐 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타법인과 내외국인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외인과 법인들이 지금 바보라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주주님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먼저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주가가 마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에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분들 앞으로 더 올라갈 줄 알고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알채라와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주주분들 계실까요. 자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매수 절대 안 하실 겁니다. 절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외인들과 기타법인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알채라가 더 올라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닐까요. 주주님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죠. 최저점을 찍었던 1700원대. 자 여기입니다. 이때보다는 지금 조금 상승이 나와줘서 1000원대가 아닌 2000원 후반대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최근쯤에 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11월 23일 9000원대를 찍었었습니다. 자 이 11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턱없이 낮은 가격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세한탄들만 하시고 걱정을 하시거나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이 주가가 오르던 뭐던 포기하신 주주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포기를 합니까. 그렇죠. 포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우리 주주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 기업의 성장성도 보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거나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를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걱정에 포기에 그냥 다 하셔도 되거든요. 애초에 투자 자체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이렇게 주가가 눌려줄 때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바닥 구간일 때 이 바닥 구간일 때 평단가를 낮추셔야 합니다. 제가 2,900원에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눌림목 구간 다시 한번 확실히 조금이라도 더 늘려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정보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움 겪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정보가 있는 저 박기자가 추가 매수 타점 바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한 번씩만 남겨주십시오. 010-919-8706번으로 금일 대문자 R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옆에다가 평단가 남겨주셔야지만 매수 추천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브리핑 해드린 종목에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1차 2차 목표가까지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가 전망 그리고 정보입니다. 근데 이 목표가와 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자 제가 가져온 정보로써 예측해놓은 부분이고요. 이 정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추천도 못 드리고요. 주가 전망 예측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체라 완전한 수익 매도까지 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주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R 알파벳 R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알체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알체라는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이 주가가 빗바라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는 지금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명기업 자 G패스죠. 자 이 G패스 기업으로도 선정이 좀 됐는데 이 G패스는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선정을 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적으로 또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고스트패스 이 AI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 지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때 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사실 이 밖에도 디지털 혁신 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공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이 주가 상승에 있어 한몫을 차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분산형 생체 인증 솔루션 기업 고스트패스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이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 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 ICT 전문 기업과 디지털 혁신 기업의 글로벌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이제 150개 기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서 15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고스트패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본인의 생체 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탈중화와 생체 인증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원격 생체 인증 알고리즘을 통해서 본인 인증과 결제 출입 시 핸즈프리와 디바이스리스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제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정보 요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난 4월 이후 자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세계 최초 AI 규제법에 얼굴 인식과 이 얼굴 정보 수집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처리 방식으로 향후에 글로벌 규제 방안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채라 대표는 이렇게 입을 뗐어요. 자 얼굴 인식 기술을 위한 시장에서 이 AI 사업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그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고객의 문제를 이 AI가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장의 선점에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금일 제가 말씀드린 상승 재료와 기업의 성장성을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나갈 알채라고 이 부분 외에도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큰 정보가 될 건데 이 정보 확인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라이브에서는 알채라를 보여주신 주주분들 몇몇 분들 계실 때 언급해서 시간을 거의 한 시간을 좀 잡아 먹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영상 길이를 다 잡아 먹을 테니까 제가 포트폴리오의 정보 부분에 간단히 기재를 해뒀습니다. 이전에 저한테 연락 주셔서 포트폴리오 가져가셨던 주주분들은 저한테 금일 문자 한 번만 더 남겨주시면 이 정보에 대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도 이 포트폴리오를 못 받으신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보란에 제가 업데이트 해 놓은 부분이니까 포트폴리오 자체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주주분들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성투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성투하실 수 있게끔 제 포트폴리오 받아가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 관련 공지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라이브에서는 제가 뭐 무료 종목도 가끔가다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대응 어려우신 종목들도 대응 방법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응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부 업무가 없거나 영상 촬영이 없을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를 켜고 있기 때문에 밤에 진행할 때도 있고 오전에 아침에 진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거나 주무셔서 제 라이브를 입장을 못하신 주주분들이 많이들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까지 개설을 했는데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저랑 주주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대응 어려우셨던 종목들 그리고 평당가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드리고자 대응 방법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통방 입장을 하게 되면은 공지란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 부분이고 라이브 언제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는 라이브를 시작을 하니까 그 공지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물이죠. 자 후속주와 제2의 월급 만들기 준비를 했습니다. 후속주 같은 경우는 비만치료제 관련주 종목 하나랑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로 선별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무상증자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들 지금 매수하고 싶다 하신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금일 010-919-8706번으로 R 남겨주시면서 옆에다가 후속주 또는 후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제2의 월급 만들기 같은 경우는 1개월에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예상 수익률은 30%에서 40% 정도 바라보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자 단기 종목 한 종목 있고요. 보유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예상을 하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이제 3종목에서 4종목 정도 되겠네요. 보유기간은 열흘에서 14일 2주 정도 바라보고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이 월급 만들기도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금일 R 옆에다가 월급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이것 또한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죠. 주주님들 저는 항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주분들께 보다 나은 정보 빠른 정보 전달드리는 저 박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이 습합니다. 우리 주주분들 항상 더위 안 먹게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우산 필수로 챙기셔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